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낚시? 새우낚시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아주 찡그러울 수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생간입니다 여러분 박간이래요 박의 생간이죠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가요?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자 집중할 때 팁이 있다면 입을 내밀어 저희 낚시왕씨 네 지금 몇 개를 기록하고 계시죠? 아 지금 다섯개째 아 다섯개째 네 안녕 저희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